괜찮아, 괜찮아. 살려냈잖아. 그럼 된 거지 뭐. 잘한 거야. 잘한 거야, 윤 사장. 무슨 일이야? 죄송합니다, 저 때문에. 제가 제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습니다. CPR도 엉망이었고 실전의 부재. 인정합니다. 됐어, 괜찮아. 어쨌든 환자는 살았고 우리는 우리 할 일 다 한 거야. 심화에 써? 그런 거 천장이라도 써줄 수 있어. 쫄 거 없어. 너도 무늬만 쓰자는 아니더라. 어시한 솜씨가 제법이었어? 그랬습니까? 이제 겨우 냉장고에 코끼리 앞발톱 하나 넣은 거 같아. 수고했다, 인턴. 수고했다, 인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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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널 I will love with you Forever and I 아직도 난 못 잊어 아직도 난 그리워 처음 본 너의 모습 미친아 야 나 남자 있어 사귀는 사람 있다고 나 이게 어디서 어우 그 따뜻한 사람 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사랑 그 따뜻한 사람 감사합니다.